골프 선수 박세리 골프 선수 박세리는 그 아버지가 공동묘지에서 골프 연습을 자주 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긴장하게 하려고 물론 몸은 긴장하면 굳어지면 안되지만 정신은 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야구 경기장 이런데 딸을 데리고 가서 그 아버지가 골프 연습을 시켰다는데 왜냐하면 골프 경기할 때 수많은 갤러리들이 따라다니잖아요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거기에 막 흔들려 버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에 데려가서 막 박수치는 환호하는 소리 들으면서 그 골프 연습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박수소리에 요동하지 않는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그래서 박세리 선수는 엄청난 대회의 긴장감 속에서도 늘 이렇게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생을 영적 전투하는 우리들 밖에서 오는 힘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정신력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이슨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생 우리 언어와 싸웁니다 왜냐? 언어의 싸움은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그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뱉으면요 자꾸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이 자꾸 생깁니다 안 될 일이 자꾸 생깁니다 누에의 입에서 실이 나오잖아요 그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실이 누에를 감사버리고 고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연계 권충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 말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축복된 말, 살리는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4등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할 때 제일 먼저 성령이 역사하니까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는 것 뉴스 트레인지 통스 하늘 어느가 이게 방언이 바로 우리 몸의 방송국의 입입니다 입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의 변화 성령 받으면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파괴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늘 상처 주고 파괴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들으면 그건 마귀는 아니에요 그 속에 마귀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과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나도 초록이 동색이 되어버리듯이 되는 거예요 치료 대상이고 전도 대상이에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잖아요 친구가 긍정적이면 그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친구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으면요 반드시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블레싱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90%가 이 언어신경이 작용한다고요 언어신경이 우리 몸의 90%를 장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담하는 엄마의 젖을 먹은 아이는 장애자나 문제아가 된다라고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젖을 먹이면 그 어머니의 젖을 먹은 아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설사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아유 독소구나 부부싸움하는 그게 정신력이 바로 이 젖으로 아이를 완전히 설사하게 만들고 그런데 악담하는 젖을 먹이면서 악담하고 가잖아요 그런 엄마의 젖을 먹은 아이는 장애자가 돼요 문제아가 된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악담하는 순간 우리 몸의 피 1cc에서 사람 17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다고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전자파가 암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파에 있는 뭘 사도요 전자파를 차단하는 걸 붙이고 따로 예를 쓰는데 이 전자파의 파장보다 말로 우리들의 말로 일어나는 이 전자파의 파동이 3300배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말섬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가라사대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허감이 깊은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우주가 생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로운 말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에는요 메아리 법칙 부메랑 법칙 두 가지가 있어요 메아리의 법칙은 내가 했는 말이 나에게 10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저주했는데 저 사람이 저주를 안 받으면 그 저주는 내한테 10배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입장이 못되면 그 축복은 내게 10배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든지 샬롬 그들이 쫓아내도 샬롬하라 못 받으면 그 복은 너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메랑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내게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1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가 절대로 욕하지 말고 피팍을 받아도 그 사람 축복하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속에 하늘문이 열린 이 땅에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히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무리 예배 잘 되려도 미움을 안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말씀 들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강같이 흐르는 예배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말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로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천국까지 가는 낙은의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로서 사명, 복음 전하는 하나님 앞에 아멘의 입이 열리고 찬성의 입이 열리고 기도의 입이 열리고 세상을 향해 전도의 입이 열리고 원수에게까지 축복의 입이 열리기를 추구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예요 오늘 엄청난 전투가 출입기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했냐 모세의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받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출입기 17장 14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와의 귀에 외워 틀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요하니시라 하고 가로대 요하께서 맹세하시기를 요하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15절에 요하니시가 나옵니다 요하께서 승리를 주셨다 요하 나의 깃발이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치른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니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은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지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출애키 17장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한 가지는 기도할 때 승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 대인관계 여러분 질병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녀들의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아과 싸울 때 골리아선 칼과 창과 단금으로 오지만 다윗은 요하의 이름을 갖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요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요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암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요하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날 대성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싸움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도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대적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셔야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승리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7위기 17장 10절에 요수와가 모세의 말들을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후른 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모세가 손을 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 이기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또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리의 역사는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안 도와주냐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줍니까 도와줘도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는데요 여러분 과테말라 알모론가 거기 제가 가서 정말 그 땅이 완전히 버려졌던 음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엄란 완전히 폭력으로 욕설로 뒤덮여진 지옥 같은 그 땅 기독교인들이 교회 세우면 테러당에서 쫓겨나갑니다 그게 1974년 마리아노 목사님이 와서 갈보리 교회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하고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 땅을 바라보면 두 손 들고 다 축복하며 기도하며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고 그러고 교인들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초유의 기적과 함께 그 땅이 지금은 92%가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곳에 제가 부흥에 하러 갔잖아요 36개의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4개의 교도소가 전부 다 웨딩홀로 다 바뀌었어요 하루에 자동차, 트럭 6대의 분량으로 채소 실어나라는 곳이 하루에 50대가 넘는 차들이 새벽마다 막 부릉부릉 나갑니다 홍당무, 요만한 홍당무 미국에 거기는 홍당무가 이만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홍당무가 어디 있어요 토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세계의 식물학자들이 와서 어떻게 바뀌었냐 연구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부르지어 기도할 때 역대야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하고 부르지으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고쳐주고 병든 땅도 고쳐주고 죽을 땅도 고쳐주는 거예요 실제로 토양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미국은 고쳐집니다 조국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세계 마지막 선교받은 사명받은 조국은 영광스럽게 세계 제스장으로 우뚝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제가 부흥강사로 이틀 부흥회 하려고 성도들 데리고 갔잖아요 도착하니까 그 갈보리 교회의 마리아노 목사님이 저를 맞이하려고 장례들과 기다립니다 갔더니 십자가 강단 밑에 한 열 명 가까운 여성도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왜 기도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365일 순번을 짜가지고 매일매일 다르게 하루 금식 하루 금식하면서 365일을 기도한다 와 도전을 받았어 그분들의 기도가 마리아노 목사님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그 조그마한 교회 알모론가에 갈보리 교회 대풍역 세 개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부흥을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부흥을 원하면 기도하십시오 제 메시지의 은혜를 원하면 한 주간 동안 박성규 목사 설교할 때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해주오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오 없어서 기도하고 오십시오 은혜 못 받으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찌됨 갈보리 교회 마리아노 목사님처럼 온 성도들처럼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과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드연스 2장 8절에 각체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교회 여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건 올모스트 90%입니다 남자들이 기도를 잘 안 하니까 오죽했으면 초대교회 디모드가 그러므로 각체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거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 세원교회 어느 교회보다 남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성도들은 물론이고 남자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가정의 부흥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 이 땅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기 17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대 요하께서 맹세하시기를 요하가 아말레고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혼 잃어버린 영혼 건지는 사람 하나님 정말 좋아합니다 수많은 영혼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대가입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이런 사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싫어한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출애기 17장 16절 왜냐 이 아말렉 이 뿌리가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36절 12절에 보면요 아말렉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사손들이에요 근데 창세기 36장 2절에 보면 에서의 아내 아다는 가나안 여인이라 가나안이 바을과 아사다로서 섬기는 우상숭배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풍요와 케락의 신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싫어하고 가나안의 후에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지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에요 사람은 덮을 대상이고 마귀는 싸울 대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겠대요 왜냐 아말렉 뒤에 사탄의 세력이 아말렉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했는데 사울랑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라 했는데 잡아나오니까 막 싹싹 빌고 눈물 흘리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여기에 인정에 못 이겨서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사우를 패비시켜버려요 눈물에 넘어가 버려요 인본주의입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길 것을 불쌍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원수마귀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사무엘이 칼을 들고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아각왕을 그대로 칼로 죽이면 그렇게 젠틀한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사무엘의 손에 피를 묻히게 만든 게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존중해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했던 사울은 버림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귀히 여겼던 사무엘은 존중해기를 받은 거예요 에스드에 쓰여 있어요 하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예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예 한모다다 아들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유대인이 그래 저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한이 안 찬다 분이 안 차니까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한 날 한 시에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게 이제 에스드스의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이로운 분노를 안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했던 저 하만 아말렉의 후예 나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 영적인 분노를 안고 하늘을 쳐다보면 꼿꼿이 서 있었던 다른 사람이 다 절해도 그 권세 앞에 엎드려도 그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르드게를 존경하게 여겨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짱대에 하만이 달리고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뺏어서 주었고 바벨론 120도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총리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올려 그날을 부림질이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르드게를 존경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영적인 분노를 가지시기를 추건합니다 모세는 아말렉의 정체를 알았어요 사무엘과 다이토 아말렉의 정체를 알았고 에스도도 모르드게도 아말렉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성이 요한에슬레는 내게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백명을 주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악하고 패혁한 시대에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안고 엄난히 뒤덮고 동승인과 뒤덮어 나가는 이 땅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거룩한 교회 하나를 찾습니다 거룩한 종 하나를 통해 그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내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만나면 내가 이성을 사리라 그 당시 예루살렘 30만 명이 살았어요 29만 9999명이 다 죄악을 범해 멸망할 수밖에 없어도 한 명 기도하는 의인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아빠는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 허물을 가리워주겠다는 거예요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허물이 가리워질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한 명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속한 자들이 다 살림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인해 이 남가주가 복받고 여러분 우리 한인들로 말면 아마 미국이 회복되고 조국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시대의 아말렉은 밖에서는 엄란과 세상 케락과 동성의 문화라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이 문제예요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이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게 유격입니다 내 속에 유격을 정욕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말렉이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사무엘아 일장에 보면 아말렉 소년이 기바산에서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 멸류관을 뺏어 가지고 다윗에게 갖고 왔습니다 내가 사울왕을 죽여서 이 멸류관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죽였다고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도 다윗은 어찌 기름 부은 받은 하나님의 종을 죽여 왕단을 갖고 왔느냐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여라 이게 위대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그 철천지원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다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다시 해결할 것인데 어찌 네가 아말렉 손이 하나님의 종을 건드렸냐고 해서 그를 처리할 만큼 하나님을 귀히 여겼던 사람 그 다윗을 하나님이 존경하게 세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정욕 다 세지지 못하면 그 아말렉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대붕을 일으켰던 테드 해그드 목사님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워낙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라 교회와 선교센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테러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테드 해그드 목사님이 알모론가의 마리아노 목사님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거기에 엄청난 교회가 서고 기직이 일어납니다 지금 만 4천명이 넘는 한 교회가 뉴라이프 철치의 단임 목사였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고 많은 교회가 서고 홀리시리가 되고 유명한 선교센터들이 속속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테드 해그드 목사님이 4만 5천 교회 3천만 교인을 이끄는 미국 보금주의연합회 총회장직을 맡았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 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가 정력을 다스리지 못해 동승의 스캔들의 메달 동승의 스캔들이 폭로가 되면서 모든 직분 내려놓고 사임하고 지금은 떠나갔습니다 한때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대부엉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때의 부엉과 한때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 지속적인 부엉 생애 끝까지 우리의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내 속에 아말렉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아말렉이 우리의 멸류관을 왕같은 세상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왕같은 세상이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성이다 여러분의 삶의 아말렉을 알고 하나님 대대로 싸우려 했던 그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연합기도에 있습니다 유철익기 17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도를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함께하고 아론과 우리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소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모세의 손이 올라갔는데 이게 30분을 못 들고 서있지요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기니까 놀라서 또 뜹니다 하루 종일의 전쟁에서 이게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그걸 지켜봤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반석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올 모세의 팔을 올리니까 연전연성 요호와 미시 대성을 거두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과 싸워 끝까지 진멸하는 성도 되기를 추구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마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승리케 하는데 승리는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손이 내려오는 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과 훌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이고 누님입니다 저는 이 아론과 훌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 누님 같은 권사님들이에요 집사님 성도들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붙들어서 올릴 때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지는데 아론과 훌이 손을 올려야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세운 교회에 모세적인 인물로 저를 세웠습니다 제 손이 올라가야 여러분이 복받습니다 열한기하 19장에 보면 희석이야가 사내리 군대 18만 5천이 성을 외워 쌌는데 국내 대신 여호야 김, 서기관, 샘나, 제스장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여기가 연합기도입니다 배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회기를 상징하는 애통의 옷을 입고 그런데 이사야 선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종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연합기도의 힘입니다 미스바 대부흥 사무엘상 7장도 환란 앞에 온 민족이 사무엘과 함께 부르지셨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에베네셀의 기적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12장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큰 부흥과 기적이 거기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거든 하늘아버지가 들으신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저 잘 돼야 돼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국당의 복을 받듯이 내가 영권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손이 올라가야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복받습니다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모세입니다 여러분 구역의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복받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이 다 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니시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폭탄을 터뜨리는데 폭탄 전체 불붙일 필요 없습니다 내간에 불붙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염란하고 폐역한 시대에 대붕을 일으키려는데 이 대붕의 내간에 불붙일 자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을 위해 주님 앞에 대붕의 내간에 불붙이는 자로 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의 승리자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자 영광스러운 승리자 영광스러운 승리자 영광스러楽 영광스러웁 감사합니다.